한 번 갈게요 네 잠깐만 그 노트 사운드 뺄게요 다시 Sorry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여기까지가 완료가 됐고요. 그러니까 이 스텝의 그 특징은요 바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. 여기 이 하이라이트 부분 그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더 돌고 네 그 어쨌든 네 어쨌든 도는 게 포인트다. 네 이번 로키 영상은 도는 게 포인트다. 네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한 어느 정도 레벨쯤 되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그 한번 제보를 해주세요. 저는 참고로 음 이거를 지금 한 솔직히 16보다는 조금 쉽다. 음 솔직히 이거 16보다는 쉬워요. 일단 프리징이 없고 그 16보다는 프리징이 없는데 근데 모르겠어요. 16하고 비교해서 허리 트위기가 조금 있거든요. 16하고 비교해서 허리 트위기가 조금 있긴 한데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싱글 16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근데 이게 도는 게 만약에 힘들면 음 그 베토벤 바이러스 싱글 17이 그 빠르게 도는 거였잖아요. 이렇게 바르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이게 도는 것 때문에 한 17에서 18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. 예 도는 게 일단은 포인트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.